군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랑천 자전거길의 도로명 주소 역할을 하는 기초번호판 76개를 설치했습니다. 자전거길 기초번호판은 자전거길의 공식적인 도로명 주소로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심하고 중랑천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. 중랑천 산책로와 자전거길은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찾고 있지만 주변에 특정 건물이나 정확한 위치 표시가 없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이 어려웠습니다. 동대문구는 이번 기초번호판 설치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